오케이 아 미친다 오 잠깐만 넌 어떻게 사는지 참 궁금해 날 걱정 하는 사람들 에게 다 잊었단 거짓말하는 내가 참 미운 날 아름다운 이별은 세상에 없다지만 그때 내가 조금 더 너를 편하게 보내줬다면 다른 사람 또 만나 행복하니가 가끔은 내 생각 할 때에 질 표정이 참 궁금해 날 보는 내 눈이 좋아서 얼굴 붉히며 단청 피던 아름답던 그날처럼 좋은 사람 만나 사랑 받고 너도 이젠 웃을 수 있길 찬란 했던 우리 그날 처럼 나도 왜 그래 지 비어있는 지갑에 음식점을 서성이면 월급날이라며 손잡아 이끌어주던 만원짜리 커플링 고맙다며 펑펑 울던 과분한 네 사랑 받을 사람 참 부러워 날 보는 내 눈이 좋아서 얼굴 붉히며 딴청 피던 아름답던 그날처럼 좋은 사람 만나 사랑받고 너도 이젠 웃을 수 있길 찬란했던 우리 그날처럼 문득 들려오는 너의 소식에 가끔씩은 혼자 울 수 있길 지인 내가 이젠 납시도 괜찮다 너에게 듣고 싶단 말 좋은 사람 만나 피어내 다시 돌아갈 순 없지만 아름답던 우리 그날 누구야? 상대방찬받은 편이 아 이거 신기한데 손이 개 잘 들려 이거 어떻게 끝나는데 연결 끊고 연결 끊고 나오래? 연결 끊고 나오래? 감사합니다.